전설 감상 레전드 1승 1승 남은 밀어져는 좀 힘들 수 있어 난 전설이 없어 생각 너무 안 좋은데? 2승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운명은 만들어가는 거니까 2승 2승 3승 4승 3승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PC형이 해주실거야 아아 진짜 너무 떨려 이거 여태 투기자이랑 다르다고 진짜 드라마 찍으면서 올라왔다 멋지럼요 햇살과 같으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타요야 거의 다 왔어 얘 화여운거 안맞아 양변도 안맞아 주문 왜곡사가 걸려있기때문에 바람 부는다 바람 부는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뭘 해도 유성각이네 아니 이렇게 해두면은 적어도 얘가 얘를 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잖아 그런데 유성 왜곡사가 막아주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칠풍 첨보가 맞아 어차피 얘 죽음은 안 맞아요 이것 때문에 차라리 이 첨보를 벗기자 하수인 개체수 이득을 보자고 우리 차라리 질풍 못어둔 못어두면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자 개체수 이득을 보자 자 개체수 이득을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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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야 돼 그걸 어쩔 수 없고 날 부가 떨려요 바람 들어와요 어차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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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난다 진짜 할 수 있어 너무 화난다 진짜 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한 번만 단 한 턴만 한 턴이면 돼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면 눈물을 만들죠 아니야 아직 아직이다 아직이야 아직 안 졌어 흥미로울까 나 아직 안 졌다 이건 얼방이야 원효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이것은 얼방이라고 흥미로울까 아니 아카이 일들이 손해라고 볼 수 없어 그게 나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것만 아니었으면 손해가 아니었단 말야 이긴 것 같아 이긴 것 같아 다이요 타이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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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오!! 3 2 2 3 3 2 3 4 5 4 5 으 הר minha 친핵 에이펄이겄다 아으 이겄어 아.. 진짜 이걸 이겼다 와... 드라마였어 몇판도 몇판을 몇판을 아 이거 햇살과 같이님 100개 아 이거 별풍선 90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이 진짜 레전드였어 와 9500나왔어요? 아 너무 집중해서 하느라고 와 진짜 대박이다 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요학생 전 하요학생이 해낼 줄 알았어요 하요학생 축하해요 진짜 대박이다 오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요학생 축하해요 만개가 이제 들어올 때 됐는데 에이 설마 우리 사장님 클라스가 있는데 설마 도전을 외치지 않았다는 그거 아빠에도 좀 메타로 하시는거 아니죠? 사장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거 네? 사장님 애플 민트 사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저기요? 사장님 충전이 없어서 무효입니다 햇살과 같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충전중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짜로 루토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도 오늘 2부도 편항이에요 으으으으으 만개 하아 오늘 2부도 그 이분의 이제 엔터 더 건전 캐릭별로 한 번씩 깨는거 와 우리 사장님 클라스가 와 와 와 근데 투기장 진짜 레전드였다 레전드 와 진짜 마지막판이 개쩔었어 엑시스 세뇌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엑시스 세뇌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용형 이타치가 왜 강한지 알아 엑시스 세뇌기님 엔터 덕언정 클리어에 실패했다 SKT 선수들 모여서 20시간 하고도 패지 못했다 20시간은 고수들 얘기고 네 손가락은 60시간 맨날 미션 실패하면 도전한 해침이라고 하면서 이럴 땐 모른척 한 캐릭터 덕언정은 엔터 덕언정은 임빨질 만개미라 아이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형 아이고 5천개 감사합니다 아니 캐릭터가 몇 갠데 아이고 5천개 감사합니다 이제 5천개 더 받으면 되죠 기본 4개? 4개면은 할만하지 아니 아까 그런거 뺀 됐어요 히든이랑 시크릿이랑 이런거 다 뺀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5천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손가락을 믿어 4개 보시보다 쉬워? 그럼 됐지 뭐 한 2, 30시간 걸려요? 그럼 됐지 뭐 2, 30시간이면 할만하지 2, 30시간이면 완전 해자 편안이지 내일까지만 하면 되는데 하루에 5시간씩 잔다고 했을 때 하룻밤만 자면 되네 밤도 아니고 하루아침만 자면 되네 에이 뭐 세이브 파일을 받아서 해 그럼 안 돼 그러면은 히든 캐릭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히든 캐릭터도 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아니 진엔딩을 진엔딩 보는게 목적이 아니라 4개의 기본 캐릭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깨는거야 아이고 5천개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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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장님 도우리돌카게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카드 나오면은 또 전설편왕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께서 또 걸어주기로 하셔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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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쌤 아 캔드 그러면 돌카게 사장님 그 이제 뭐냐 교장선생님 기본 캐릭터 4개 한 번씩 개기 할게요 개모네이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한 번씩 개기 오케이 여러분도 너무 여러분도